나는 그것보다는 그들이 과료를 많이 하고 싶은 상황이잖아 그랬어 응, 그렇다고 했어요 그럼 하시면 됩니다 정신에 따라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주제는 드디어 주제는 이맘부터 전자랑 계약도 지금 지그들이 이렇게 서있다가 계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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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일단 안 봤어요? 난 그 사람 생각 안 봤어 공이 있어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이거 좀 맞춰요 맞추다가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피자 예쁜가 봐요 액션 액션 왜요? 이게 앞으로 좁는 거 이게 날 거 같아 이거 좀 빼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들 일하고 있는데 혼자 잠옷 입고 계세요 이게 바로 배우의 특권이랄까 촬영장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분 좋게 촬영하고 계세요 3위 필름 화이팅 그들이 관여를 많이 하고 싶은 상황이잖아 그 의지가 있어 그냥 그거를 하시면 되지 않을 거 같아요 지금 시간 낭비가 있어요 근데 이거 눈 깨지 않아 두 번째 것만 위에 두 번째 눈 깨지 않아 두 번째 것만 뒤로 갈까요? 조금만 뒤로요? 이게 뭐라고? 앞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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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트 한쪽 눈 아랭만? 더 들어가셔도 돼요 한쪽 눈 아랭만? 더 들어가셔도 돼요 너무 바른 자세를 넣어주세요 잘 갈게요 색깔 우리 지금 피자 샐러드랑 네이커 하는 거 네 네 네 네 촬영인다 셔츠 셔츠 똑같아서 조금만 괜찮아요 갈까요? 네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의자를 땡긴다든지 이동이 좀 있으면 더 조금만 사용하는 걸로 해 볼게요 여러분 톤에 비해 많이 밝아요 자 둘 핸드 갈까요? 네 갈게요 네 네 네 네 네